촬영 좀 도와줘, 촬영 같이 같이 옆에 가만 봐, 가만 봐 장관 갔어요 돌아, 돌아, 돌아 땡겨, 땡겨, 땡겨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가자, 가자, 가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나이스, 나이스 한명 붙어야돼 한 명 붙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호호가 타올로 이제 멀리 있잖아. 난 로페스를 한 거 있는데. 공이 있거든. 공을 기다린다, 바보. 기다렸나. 가자. 아 도저히 이거 말까지 못하겠네 네 보이는 곳에 보이는 곳에 아 이제 노안이 왔어 여기서도 공이 잘 안 보이네요 자 크로스 아 아 자! 자 내가 올려. 자 내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잡았다. 올려 가야지. 잡았다. 오우, 나이 시켰지 가위바위보 배코가 수교가 좀 불편합니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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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치고자! 한 번 해! 한 번 해! 킥! 킥! 야기를 해야 될 거! 가자! 그렇지! 잡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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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참습니다! 왔다!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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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씨 아주 멋진 골입니다! 한 사람을 제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찍으려 했는데 조작이 미숙해서 수영씨가 멋지게 찍으려 했는데 아! 찍긴 찍었는데 초점이 흐렸어! 하하하하 예스! 청룡대 백호 2대1이죠? 예! 2대1입니다! 아직까지 청룡이 앞서갑니다! 예! 윤희단지 말도 서로서로 말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좋습니다! 이댈 패스! Mutta ihan Let's go! 아 나 올라가 Cleans 잡う Cleans 조 MA 앞쪽으로 가르쳐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기야, 이해할 수 없네. 네. 마음은 된다. 자, 수빈 라인 많이 올려지는 건 수빈 뒤에 한 번에. 따라 봐야 돼, 따라. 암박 좋아, 암박 좋아. 끈다, 끈다. 형기야. 공기. 말이 없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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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응. 오, 잠깐. 자, 뛰고 왔다. 잘 돌려, 잘 돌려. 잘 받았나, 맞네. 잘 받았어. 아 공격 3명 네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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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네요. 가운데를 뒀군요? 양 사이드에서 슬픔으로 였는데. 아깝습니다. 돌아가자. 오른쪽을 좀 피웠어요. 오른쪽 찬스 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나이스. 돌파합니다. 아, 여깝습니다. 잘 붙었죠? 두 분 골켓과 슛이었습니다. 어, 찬스입니다. 슛. 네.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 지금 쿼트는 2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쿼트가 1대1이고 지금 이제 1대1이. 네, 1대1이. 찬스는 지금 100쿼트 못했는데. 찬스는 지금 10위가 잘 가버렸습니다. 어, 찬스입니다. 최적수입니다. 윤태균 선수. 어? 형님, 형님. 어, 형님. 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오늘 또? 제 안전현elle. 예. 예, 참고로 여기 100호 골티så VADM 지금 하라이ni까지는 지금. 마음이 지켜냈어요. 공격으로 탈퇴생이 바뀌었죠. 저번 데서는 좀 무리죠. 역시, 청년 천세트. 한 번 더. 좋습니다.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백호가 최강의 명백인데, 청년이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패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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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강진호 원장님 슛 좋았는데 살짝 뜨네요 일단 수빈은 슛 할 때 앞에는 방해를 해줘도 되는데 방해를 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못 산 것 같습니다 뭡니까? 위험합니다 오우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네 나이스 패스 상승입니다 어? 역시 꼬끄 너무 못 쳤는데 아깝네요 조금만 더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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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 좋아서 운동하는 사람 많네요. 좋은 경기로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연하신들이.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찬양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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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팀 ok, 1, 2, 3 위치 자자, 팀 인천 이거 1, 2, 3 한 명, 한 명만 됐어 몇 종? 저거가 라인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거의 중앙선까지 다 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청명이 기섭적이에요. 청명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게 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청명 공격 속였던 사람들. 이 머리를 근데 뒤져주는 것도 안으로 말더라고. 이렇게 많은 게 뒤집어서 이렇게 말라고. 이렇게 말라고. 이렇게 씹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됐어. 그렇게 안 됐어. 안 됐어. 바로, 바로 쳐. 아, 멎었습니다. 아, 수비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중년 수비 빨리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 찾았는데요. 네. 아이스크림. 여기 옆하고 판단이 좋았죠? 예. 아, 이게 이게. 이게. 쉽지 않았는데. 버튼 주자에게 이게. 이게 아직. 손에 안 익었어. 땡길라 하면. 멀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땡겨지고. 예, 예. 어꼬. 아. 머리에 빗맞았군요. 백호가 델델델 델델하면서 안 됩니다. 어. 아, 예. 적잡지 않고. 펜칭을 했을까요? 아, 지금. 아, 지금. 한 번만 다니세요. 바른 측면에서 다녀.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빠른 측면 공급실을 지금. 델파하면은. 충분히 지금. 곱탈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백호식 많이 들어왔네요. 벌써. 한 번만. 됐다. 됐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 아깝습니다. Aggie.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종일 정말롭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빌라, 빌라, 빌라. 불가요! разгов. 빌라, 빌라, 빌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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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일 이거 보시는 분들이 멀미를 안 해드릴텐데 조작이 서둘러서 이거 처음이십니까? 처음 치고는 잘 하시는가? 아 우리 김명독 선수 감독님 부상인가요? 아 부상이네요 삼스트링 부상이면 오래갈텐데 아하 청룡을 찾으러 있겠습니다 청룡은 지금 좀 그러다 뜰만큼 당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거의 다 끝나가는데 배콘은 오늘 필성의 의지를 가지고 경기 임했을텐데 배콘은 끝대로 잘 안됩니다 안타깝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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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대일로 나가 이대일로 나가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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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일로 다시 밀어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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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왔다 천천히 돌려 돌려 자 반대로 반대로 오른쪽 전개 올라가자 정척처럼 반대로 봐봐 아 유원합니다 예 저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이스 컷 아 여기 아 여기 반대편에 수비가 아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었죠 아 좋습니다 참 운동장 보면 이게 참 비디오 이거 정말 놓치고 하하하하 앞으로 한 연습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몇 번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롬도 하면서 촬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김신원 선수가 배원도로 뒤에서 잘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최적 수비 윤티윤 선수 아 판단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아우시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수비 가운데 예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기서 돌면 아 아 예 아 진정교수 소장님 약간 밸런스가 맞았습니다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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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갔습니다 아우, 지금요? 예, 정확하게 왔습니다. 땡겨지죠? 자, 나이스 올리겠어. 박도디는 해, 박도디는 해. 박도디는 해, 박도디는 해. 자, 오른쪽까지 피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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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지고 와, 지고 와. 네, 김수현 선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이성훈 선수가 지금 부상을 피해서. 아, 좋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때도 내, aso, aso. 굴러? BC가... 들어갔습니까? 야 뒷버기 겨고 물 elite.